국회 산중위 소속 양희원영 의원은 오늘 논평을 내고 어제 산중위 월성원전 방문에서 한수원이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. 양 의원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수중 카메라를 작동해 의원들이 사용 후 해결료, 저장수조 바닥 등의 손상을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한수원이 지난해 원안위 민간조사단 조사 당시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누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.